충남도가 내년 재해 위험 지역 정비를 위한 예산 2,428억 원 중 절반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도는 내년 재해 위험 개선 지구 47곳에 가장 많은 762억 원, 풍수의 생활권 8곳에 375억 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76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